.. 가자! 4천2! 나라 사랑! 축구 사랑! 예! 굴뱅스와 프로츠제출이 함께 꾸미는 우리 이 프로축구 스타들의 승부차기 대결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프로축구 우리 스타들 여러분들의 승부차기. 네,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프로구단 프로축구 선수들의 승부차기의 왕중왕관이는 첫 번째 대회입니다. 스트라이크 각 구단의 스트라이크가 승부차기에서는 달렸습니까? 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부차기하고 경기 중에 골 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스트라이커라 그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진정한 승부의 세계를 맛보게 할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대전시티즌의 김은중, 황세하! 부산대 우야키의 안정환, 신성철! 부정 SK의 은정환, 박동구! 서원 3선 무료민수, 박건아, 이훈재! 안양의 지치다수의 정광민, 임종구! 울산 경계의 강영성, 노수마! 전남 대내민수의 고산대 박철욱! 전북 라이너스의 박성배 이범석! 천안 1호의 장대인, 김혜훈! 부원 스틸러스의 백순철, 김희성! 연예인 대표 김홍구, 고준호! 박성배 이범석! 박성배 이범석! 박성배 이범석! 박성배 이범석! 아, 아타! 네, 본만 합니다. 네, 강대 스타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뵙게르다는 스타들 다 모였습니다. 때가 물춤 넓은 뭐야. 김원중 선수! 슛! 아, 볼! 아! 아! 자, 이제 부산의 안정환 선수입니다. 자, 슛! 아! 방심했어요! 네, 방심했어요. 두 번째? 네! 아! 지금은 다시 한 번. 안정환 선수, 두 번째 시도죠. 두 번째 시도. 황세하 선수!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 것이지! 슛! 아! 아! 찼습니다. 들어간다. 네, 네. 황세하 골키퍼가 속았어요. 일단은 강하게 차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이걸 막아줘야 되겠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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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어느 쪽으로 차는지? 슛! 네! 아! 학십에서 맞았어요. 네! 자, purgato 선수! 달려가서 슛! 아! 두 번째, 김 ads! 자, 김 속에서 볼! 둘 3장! 자, 김웅국 선수! 슛! 아! 이윤재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어요! 김원국 선수는 어! 무엇 Aha! 유니 category Bunny! 슛! 아, 넘어버리네요. 야, 득점력이 있고 승부차기 아주 강한 면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아, 들어갔네요. 야. 조상훈아, 정강민. 슛! 고! 아니, 저 선수는 정말 잘 넘었나 봐요. 자, 철학위라인 선수. 감사합니다. 아,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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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어요.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아, 들어갔어요. 프로축구 10개 구단의 대표들과 연예인 대표들의 한취의 양보 없는 열띤 대결을 펼친 결과 준결승 대팀이 모두 가려졌다. 과연 우승의 영광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1954년 제5회 스위스 월드컵에 첫 출전한 한국 축구는 이후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 사상 통쾌한 첫 골을 성공했고,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94년 미국 월드컵에 연속 진출하지만 세계의 벽은 한없이 높기만 했다. 최근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1승의 염화는 또다시 아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는 우리 한국 축구의 저력을 믿는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2002년 월드컵에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한국 축구 파이팅! 대전의 김원윤 선수가 먼저 차겠고 이훈재 선수가 골킷을 보겠습니다. 자! 아! 막아내네요! 슛! 아! 막아내네요! 아!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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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았습니다! 네! 제대로 막았어요! 볼이 미끄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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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네! 예선장! 예선 때로 가면 치열하죠? 네! 1대1! 골 1대1 맞고 선수가 잡으면 그 공은 선수가 가져가도 됩니다. 저 선수는 집에 축복이 많아요. 아! 맞습니까? 오케이! 자! 아! 아! 막아내네요! 네! 멋있게 막았습니다! 아! 막을 수 있었는데요! directly, 메위에는 가능한 선수가 올라갑니다! 네! 자! 이제 전남자 포항의 대결!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골키파가 완전히 속았죠. 저 선수는 속는데 아주 일각이 있군요. 울지 않고 우표정입니다. 우표정으로. 그럼 3대3이네요. 이 선수는 정말 까다롭군요. 빨리빨리 안 끝나네요. 김웅 선수 스케줄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도 라디오 하러 가야지. 라디오 하러 가야 됩니까? 아아! 이번엔 막아야 되겠죠? 아! 막아내네요! 막았어. 아! 막아내네요! 우푸로 막아내야 됩니다. 막을 수 있을 것이지? 아! 막아내네요! 대단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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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р. 중슈퍼스타 승부창의 최강전! 결승전, 아 결승전이에요 골반옵니다 슛, 아 막아내네요 지금은 이은재 골키퍼가 아주 예측을 정확하게 잘했어요 들어가네요 먼저 바코라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긴장되네요 들어갔어요 좀 잘못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화이팅 들어가네요 화이팅 2대 1 아 아 아 이거는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승은 수원삼성팀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향에 백순원 씨가 이번 골은 무조건 놓여야 되네요 네 성공시켜야 되죠 자, 조심 슛! 수업 화이팅 수업 수업 수업